둘, 셋! M.A.T.O. 팀! 안녕하세요. M.A.T.O. 팀입니다. 제9회 펜하시아 터뜻한 어워즈에서 저희 에이티즈가 2022년 하반기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 말레이시아 지역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팬분들께서 직접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만큼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 있는 사항을 주신 우리 에이티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걸맞게 더욱 멋진 활동 보여드리는 에이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티즈.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M.A.T.O. 팀 감사합니다. 안녕.